7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직도 98W 열대여라는 여전히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오렌지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확률이 중간 이상인 상태로 판단하면서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레드서클로 바뀌면 수치 모델들의 모의를 보면 바로 태풍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GFS 앙상블 예측을 살펴보면 98W 열대여라는 중앙값을 보면 5호 태풍 독수리는 필리핀 루손섬을 스치듯이 지나쳐서 대만을 관통하여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예측을 보면 한독과 일본 규슈 그리고 상하이로 가는 진로 방향도 예측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앙상블 예측 시스템이란 수치 예보 모델을 한 번 실행하는 대신 여러 가지 초기 조건에서 많은 예측을 실행하며 그 중 하나인 글로벌 앙상블 예측 시스템인 GFS는 환경 예측 국제기구에서 만든 기상 모델입니다. 다음은 GPS 앙상블 모델 예측입니다. 역시 GPS 앙상블 예측 또한 중앙값이 필리핀을 지나쳐서 대만을 관통하여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슈퍼컴퓨터 수치 모델들의 예측 모의가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초기 발생 태풍의 경우 그 세력이 아직은 약한 상황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주변 기압들을 리드하여 이끌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7월 20일 목요일 새벽 시점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필리핀 루손동쪽 상공은 98W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만약 정말로 5호 태풍 독수리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태풍으로 발생한 시점의 기압 배치 상황이 중요합니다. 제 말은 현재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를 살펴보면 98W 열대요란은 현재 오렌지서클 상태이며 아직은 레드서클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하였으므로 언제 태풍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98W 열대요란이 태풍이 될 시점에 그 시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거미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 또는 수축하느냐에 따라 5호 태풍 독수리의 초기 진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7월 22일 토요일에 또 한 차례 한국전역에 비가 오게 됩니다. 이 비는 물론 당연히 수치 모델의 예측은 가변적이기에 변하겠지만 7월 29일 토요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마와 장마전선이 5호 태풍 독수리가 발생되는 시점에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장마 시기와 어느 정도의 폭우가 내릴지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